안녕하세요 PGE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정말 관심 많이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구요. 오늘은 질문 중에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질문 한 가지만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덮어 뒤집어 덮어 뭐 무슨 뭐 테니스 포핸드 드라이브다 뭐 타쿠 포핸드 드라이브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포핸드 드라이브가 뭔지 찾아봤는데 아 이런 모양이구나 근데 손이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한 두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슬로우 모션 으로 약간 연습에 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에 연습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 덮어 뒤집어 덮어 는 제가 처음으로 공개했던 판도라 상자 1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낮고 길게 끌고 가서 코킹하고 뒤로 돌려서 내려오고 임팩트 하고 이러한 동작을 갖다 굽은 동작으로 배웠을 때 골프가 얼마나 어려운 사실이었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탁구 칠 때 보세요 어느정도 하수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만 상수들은 쭉 가서 세게 치려고 할 때 뒤집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일로 와 니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딱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면 뒤집어 덮어 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샷을 제가 보여드리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순간 빡 털리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덮어 뒤집어 덮어 를 안 하고 그냥 고대로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이 탁 뒤집어 덮어 안 하는 동작에서 덮어 덮어 이렇게 치면 굉장히 정직하게 공을 날릴 수 있지만 순간 스냅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 스냅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집어 덮어 보다는 멀리 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한테 처음 골프를 배우러 온 분들한테는요 덮어 뒤집어 덮어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냥 덮어 덮어 그대로 덮어 덮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구질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요 거기에서 덮어 해서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런 형식의 레슨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덮어 뒤집어 덮어 이걸 하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스윙을 이해를 하려면 덮어 뒤집어 덮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백스윙을 할 때 쭉 뺄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05% 덮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덮인 거냐 이게 지금 덮인 거냐 뭐 이게 덮인 거냐 그러는데 왜 자꾸 덮으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덮을 때 우리가 딱 섰을 때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스퀘어 페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숙이면 클럽 페이스가 덮여 있나요 안 덮여 있나요 덮여 있죠 근데 이건 실제로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몸과 스퀘어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스퀘어로 만든 상태에서 숙이니까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덮어를 안 하면 이렇게 백스윙을 뺍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스퀘어 같아요 근데 서 보면 열려 있어요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덮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숙여져 있으니까 숙여져 있으니까 클럽 페이스를 숙인다고 생각을 하면 숙인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스퀘어 페이스가 된다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샷을 했을 때 여전히 공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으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약간 왼손등을 밑으로 밀어 넣으면서 쭉 더 덮는 그런 느낌이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의 레슨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대로 뭐 억지로 말아넣는 거 하지 않더라도 덮어 하면 그대로 아래로 빼고 뒤집어 덮어 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제가 밀어 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간 거지만 우리가 덮어를 끝내 놓고 나서 보통 코킹으로 딱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컨벤셔널 스윙은 덮어 뒤집어 덮어가 아니라 덮어 뒤집어 덮어예요 그래서 덮어 뒤집어 를 먼저 만들어 놓죠 하나 코킹으로 둘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바쁘죠 막 뭐 체중 이동도 해야 되고 바빠요 이제 뭐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중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덮어 뒤집는 동작은 정말 파워풀하게 때리기 위해서 파워풀하게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뒤집었을 때 소위 말하는 샬로잉이 더 플랫하게 될 때에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플랫하다는 의미는 내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때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어깨 유연성이 좋지도 않고 무릎 액션도 좋지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이걸 눕혔다? 이건 다 탑볼이죠 이 눕히는 동작을 멋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스윙의 의도를 반영하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릎 액션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 뒤집어 덮어를 해도 공을 칠 수 있지만 뭐 로리 맥길로이 같은 선수는 쫙 가서 완전히 앉아서 때릴 거기 때문에 앉아서 때리려면 이 각도로 들어와야지 이 공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앉지도 않았는데 이 각도로 굳이 만든다? 다 탑볼이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그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는 당연히 되는 동작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당연히 되는 동작이에요 덮어 뒤집어 뒤집어 덮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도 자꾸 이해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샬로잉이라는 거는 무턱대고 눕혔다가는 큰일 난다 그쵸?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하이볼을 치기 위해서 주저앉으면서 올라가면서 위로 때리겠다면 당연히 주저앉아야 되지만 그냥 아휴 나는 나도 나이도 있고 이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칠 거야 그러면 덮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 속에서 일관되게 공을 감을 수 있는 스윙이 됐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치는 스윙 속에서 어느 정도의 회전이 된다 지금 일정하게 돌았는데 덮어 뒤집어 덮어 그래서 우측으로 밀어 쳐서 그 라인을 가운데로 살려주는 이러한 응용을 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덮어 자 가장 우리가 스몰 스윙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드라이버도 스몰 스윙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퍼를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 스몰 스윙은 손이 허리까지 온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더퍼 그리고 뒤집어 덮어예요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치면서 손목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많이 덮어도 됩니다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게 아니라 내가 내려오면서 덮어 하고 내려오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떤 거냐면 막 가는데 갑자기 누가 헉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헉 끌려가는 거예요 이 골프채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체가 이쪽으로 역동작을 취해 주면서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7년 의도가 있으니까 저절로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몸을 가만히 입고 덮어 뒤집어 덮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들었는데 그냥 쭉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체가 이쪽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오는 게 사실은 가장 리듬적으로 그 다음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장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윙은 제가 이 레슨 뒤에 여러분들께 절대 타이밍이라는 레슨에 대해서 드릴 텐데 절대 타이밍과 연결을 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스윙은요 무조건 이 하체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하체도 어떤 부위가 있죠 보통 왼발로 제가 얘기하는데 왼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이밍은요 무조건 하체 특히 왼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하염없이 들었는데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왼발이나 하체 부분이 스타트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뒤집어 덮어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덮어 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손으로 덮어 뒤집어 덮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실전적인 스윙은 여러분들이 덮어로 탕 던져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하죠? 왼발이 디뎌지면 디뎌지는 순간에 끌려가듯이 만들어져서 때려지는 게 골프 스윙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덮어 여러분들이 뒤집어 덮어 이게 아니라 덮었을 때 하체 왼발을 디디면 이런 식으로 디디면 덮어 그냥 끌려가면서 뒤집어 덮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서 살살 쳐 볼게요 쭉 저는 하염없이 드는데 왼발을 디뎌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 손에 힘을 쭉 빼고 있어 가지고 정타는 맞지 않았는데 다시 덮어 그냥 하염없이 보냅니다 이 때 하체에 의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덮어가 상당히 손을 막 거의 놓고 있다 싶이라 하니까 굉장히 회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세게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더 높게 들어 볼까요 하염없이 던져 보냅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스윙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왼발 타이밍을 같이 드릴 텐데 그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덮어 뒤집어 덮어 손으로 덮어 내려올 때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 스윙 연습이 되지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 왼발 타이밍을 배우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덮어만 해 놓고 어휴 갔냐 그 상태에서 왼발만 누르면 훅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훅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훅 끌려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얘들이 훅 끌려오는 게 가장 내 추럴한 움직임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공이 약간씩 많이 도는 거는 지금은 하염없이 끌려가기 위해서 그립에 대한 힘을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도 없어요 하염없이 끌려가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덮어 하염없이 그냥 하염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 덮어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이러한 스윙 패턴 저는 뭐 답이 얼마나 많아요 덮어 뒤집어 이렇게 쳐도 되는 거고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덮어 뒤집어 덮어 해도 되고 덮어 뒤집어 덮어 해도 되는데 에너지 효율만 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존 컨벤셔널 스윙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덮어 뒤집어 덮어 해도 되는데 제가 이 레슨을 판도라라고 해서 오픈했던 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움직임인데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세가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자세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되는 것들인데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다시 오늘은 타이밍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덮어 해서 하체로 그러면 덮어 훅 끌려가면 덮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수건 털기에서 억지로 오른손목을 버틴다면 덮어 수건 털기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쭉 보내놓으면 덮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팡 털어져 버리는 뒤집어 덮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그립을 순간 꽉 잡는다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쥔다든지 그러한 전체적인 몸의 흐름에 의해서 공을 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덮어 뒤집어 덮어로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는 옥스윙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병옥이도 본인 스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옥도 여기에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치는 게 그냥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그냥 침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우측으로 밀려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 공식이 있어요 옥스윙은 제가 아이언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중간쯤에 필이 왔을 때 뭐 판도라 비슷하게 공개를 하겠지만 어찌 됐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 연습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작은 스윙도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움직임이니까 작은 스윙부터 하세요 굳이 잘 치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한 허리 정도만 덮어 뒤집어 덮어 타이밍 맞추기 어렵죠 긴 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또 덮어 이렇게 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튕겨 나가는지 이 느낌만 이해하시면 덮어 뒤집어 덮어 이 느낌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거에요 일단 던져 놓자 에라고 그랬다 으쑤 이렇게 해서 던져 놓는 이러한 스윙 패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뒤집어 덮어 그래서 그 드로를 칠 수 있게 되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덜 경직되게 편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 내용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숙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내용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고요 후기 좀 남겨주세요 느낌이 어땠다 제가 그런 것들이 채널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보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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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육대 구두